성남산성교회 연합 찬양대입니다. 오늘 들려주실 곡은 내 너를 붙들리라 주를 찬양 두 곡입니다. 성남산성교회는 상비원에 위치한 곡에 복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성도님들이 매주 목요일 종합시장 건너편에서 노삭자 성립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몇 년째 노삭자 성립을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. 오늘 찬양대에 들려주실 성남산성교회 연합 찬양대와 함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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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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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